대한민국 슈퍼아이돌 총집합 대한민국 슈퍼아이돌 총집합 매주 특별한 주제로 함께하는 아이돌들의 치열한 순위 전제 슈퍼아이돌 스프쇼! 드디어 이런 날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리우성입니다 굉장히 화사해졌어요 성종씨가 여러분들을 위한 시크릿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대신 시크릿 표성씨가 성종이 자리를 대신해 줄 거예요 뭔가 슈퍼아이돌 저랑 타이밍이 딱딱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절친특집에 모셨었는데 잘 보신거죠 제작진분들이 사랑합니다 그때 고기도 네 고기 받아갔죠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고기 받아가니까 주위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슈퍼차에서 이런 걸 줬다고? 슈퍼차에서 이런 걸 줬다고? 예전에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에헷차에서 이런 걸 듣고